시바이노 코인이 지난주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마이너스 10%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바이노 홀더 여러분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영상 보시면 그런 걱정 싹 덜고 기대와 설렘으로 바뀔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바이노 코인이 곧 폭등할 예정인데요. 시바이노 코인이 왜 상승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바이노 코인 때문에 고생하셨을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크립토 공탐지수부터 보실게요. 크립토 공탐지수가 지난주 그리고 어제 대비 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탐욕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 강세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현물 유입량인데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어마무시한 자금이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바이노 코인도 그렇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40에서 50% 가량 상승하고 비트코인의 경우 20% 가량 상승을 해줬는데요.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의 경우 꾸준히 계단식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킹 피해 때문에 마이너스 10% 가량 하락을 했지만 해커가 이번에 시바이노 코인 전부를 이더리움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시바이노 코인의 있던 자금이 코인 시장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순환 사이클을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이더리움,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반등장에 이어서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리플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지난번에 해커가 이더리움으로 다 전환을 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이번에 시에서 이더리움 ETF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ETF 승인은 두 달 전에 진행을 했었지만 상품 출시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고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더리움으로 많은 자금이 몰리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양이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는 이 시바이노 코인 이전 상승 때와 마찬가지로 5배, 6배가 넘는 그런 폭등장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 때 시바이노 코인이 어땠냐면요. 이 구간이거든요. 이때가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인 1월 10일입니다. 비트코인 따라서 잠깐 하락을 하다가 비트코인 반등 따라서 상승을 해줬는데 여기까지는 비트코인 상승률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밈코인 특성상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한참 낮고요. 시바이노 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이랑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150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9천만원에서 1억 5천까지만 상승해줘도 약 50%가량 그러니까 천조원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많은 금액이 만약에 시바이노 코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바이노 코인은 50배가 넘는 폭등장이 나와주게 됩니다. 물론 천조가 시바이노 코인으로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 그만큼 코인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바이노 코인이 이전에 있었던 3월장처럼 5배, 6배가량 폭등하는 그런 폭등장이 이번 8월 그리고 9월에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려 반년을 기다린 자리거든요. 올해 3월에 5배, 6배 폭등하는 상승장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도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 ETF였다고 하면 올해 7월, 8월에는 이더리움 ETF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자금이 몰리게 될 것이고 시바이노 코인은 최소 0이 하나 사라지는 그러니까 4배 이상 상승하는 폭등장이 나와주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꼭 잡으셔야겠죠? 진짜 여러분들이 올해에 큰 부를 쌓고 싶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건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코인 중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좋지만 비트코인이 2억 원을 가면 100배 상승하는 그런 코인 이더리움이 천만 원을 가면 20배 상승하는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민코인인데요. 이번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민코인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벌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코인이 20배 상승하고 100배 상승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2배, 3배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코인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됨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인 낮은 코인들을 보시면 한 번에 큰 금액이 몰렸을 때 일주일 만에 80%가량을 상승하고 단숨에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페페코인이랑 위프헷이 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시바이노코인도 지금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7%, 8% 상승이지만 저점 대비 무려 40%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노코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민코인이기 때문에 항상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가격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코인입니다. 시바이노코인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페페코인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요 횡보장일 때 담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여러분들 0이 몇 개예요? 5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죠? 0이 4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보통 이런 비트코인 상승창일 때 다른 알트코인들 100배에서 200배가량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페코인은 아직 10배가량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봉크코인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주고 있죠. 제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었는데 벌써 2배, 3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상위 민코인들 거의 다 5배, 10배 상승하고요. 많게는 10배, 20배를 넘어서 50배, 100배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고점에 몰린다고 하시더라도 얼마 안 가서 고점을 뛰어넘는 신고가 달성해주면서 아까 보셨던 계단식 상승 있죠? 고점을 뚫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민코인은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민코인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히든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트럼프 마가코인 처음에 1달러 때 소개를 해드렸고요. 최고가로는 15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15배가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 이렇게 트럼프 코인처럼 최소 10배, 20배가량 상승하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코인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다고 지금 코인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바닥 잡아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반등장에서 최소 10배, 20배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벌써 여러분들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종목들 한번 공개가 되면 너도나도 사겠다고 사람들이 엄청 몰리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코인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쪽에 트럼프 모자 코인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트럼프 모자 코인 제가 처음 추천을 드렸던 때가 이쪽에 5월 초 담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후로 무려 10배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 채널의 지난 5월달 영상 보시면 나오고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 담아두시라고 트럼프 마가 코인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됐죠? 제가 이때 담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때 이후로 코인이 점점 하락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무려 10배가량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미리 들어가셔야지 크게 벌어가시기 때문인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브레코인이나 팝캣코인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못 버는 구조고요. 아까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렸던 트럼프 마가 코인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담아두셨어야 크게 상승하는 장에서 2배 3배가 아니라 7배 10배 수익 벌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시면 지금 이거 마가 코인만 봐도 여러분들 이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두 달 동안 하락장입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거고요. 해당 코인명이 궁금하신 분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미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코인에 대한 이름과 관련된 정보들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요구나 유료 회원 가입 권유 같은 거 일절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에 진짜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코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셨다가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마가 코인만 하더라도 타이밍이 좋아야 크게 드시는 거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미미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민코인 정보 받아가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